우성아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?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? 유괴라뇨 아니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줄 부모를 찾는거지 선이라고 해야되나?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에릭 봐야돼? 출발 출발 우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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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현행범으로 잡혀갈거니까? 서윤이 노래 팔아놓기라가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? 열어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